오늘은 햇볕이 쨍쨍한 날이네요 농장에서 일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맵스? 오, 저런? 이런 빈 병은 돋보기와 비슷해요 불을 낼 수 있다고요 Carl! 농장에 불이 났어요! 어서 가야겠어요 오, 저런! 불길이 번졌어요 슈퍼트럭, 어떤 차로 변신해야 하나요? 물론 불길을 잡을 수 있는 트럭이겠죠 아이아요 아이아요 뱁스, 이제 괜찮아요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이오 슈퍼 트럭, 저기에서 물을 다시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뱁스? 밴이 사라졌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군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요 슈퍼 트럭, 밴은 미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딘진 몰라요 밴을 빨리 찾아야 해요 예스, ST3000을 사용할 시간이군요 자, 슈퍼 트럭 출발 여기요 슈퍼 트럭, 뱀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고 있어요 위험해요 밴, 일어나요 불 났어요 어서 여기서 나가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슈퍼 트럭 오늘도 모두를 구해줬어요 우와, 정말 좋아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네요 고마워요, 슈퍼 트럭 우리의 최고 영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간식을 먹고 있군요 오, 구름 모양을 상상하고 있다고요 정말 재밌겠어요 우와, 로켓의 묘기가 정말 멋지군요 오, 봐요 베이비 라키도 있어요 하하하, 굉장하네요 오, 오, 조심해요, 밴 뒤로 물러나요, 아기들 오, 저런 곧 떨어지겠어요 지금 당장 슈퍼 트럭에게 연락할게요 칼, 밴이 위험에 빠졌어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서둘러줘요 슈퍼 트럭? 오, 여기 있군요 오, 주스 때문에 밴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빨리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슈퍼 트럭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운반 트럭이에요 오, 여러분 뒤로 물러서요 걱정하지 말아요, 밴 어서요, 슈퍼 트럭 오, 이런 더 높이 올릴 수 없나요? 거의 다 됐어요 힘내요, 슈퍼 트럭 조금만 더 올라가요 오, 밴 하아, 꽤 위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기들? 하하하 오, 아기들도 내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어떻게 올라갔죠? 아, 그렇군요 펜이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펜이는 지금 일하러 갔어요 슈퍼 트럭의 플랫폼은 아기들에게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않나요, 슈퍼 트럭? 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인데요 오, 거대한 매트리스예요 하하하 자, 아기들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벤의 말을 들어봐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오, 먼저 할 거예요 정말 용감하군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오우 아하하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자, 다음은 누구죠? 오우 하하, 둘이 같이 할 줄 몰랐네요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슈퍼 트럭 오우 하하, 아기들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오늘 하루도 큰 도움이 됐어요, 슈퍼 트럭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랠리 안녕하세요, 아기들 아기들 춤추는 거예요 오, 뮤지컬 무대에 선다고요 정말 신나겠어요 대박나요, 여러분 하하하 행운을 빈다는 뜻이에요, 아기들 안녕하세요, 마시모 네 이상을 가져왔어요? 아하 저 왔어요 어? 왜 상자에 아무것도 없죠? 오우 노 랠리 랠리 맞아요, 랠리 저 구멍으로 의상이 빠진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슈퍼 트럭이 해결해줄 수 있을 거예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칼 마을의 전력을 점검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아기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의상을 찾아야 해요 도와줄 수 있죠? 정말 멋져요 어서 출발하죠 조그맣게 해결하려고 해요 마을의 전략을 사용하여 thanksgiving 쇼가 곧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슈퍼트럭? 좋은 생각이에요 마시모, 슈퍼트럭에게 타이어 가게에서 공원까지 온기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이제 떨어진 이상을 빠르게 주워 담을 수 있는 차량만 있으면 돼요 슈퍼트럭 와우, 슈퍼 청소기예요 이거 정말 완벽한데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서두르죠 출발! 오, 저기요, 의상이 있어요 호스를 사용해봐요 왜 안 되는 거죠? 아, 실수로 흡입 모드를 바꿨다고요 자, 다시 해보죠 아하, 이제 되는군요 좋았어요 오, 저기 또 다른 의상이에요 오, 저기도 있고요 와, 정말 잘하는데요 와우, 뭐죠? 아하, 슈퍼트럭 잡을 수 있겠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예스, 잡았어요 오, 저기요 마지막 의상이에요 자, 이렇게 마지막 의상까지 다 찾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공원에 돌아가야 해요 어서 가죠 걱정 말아요, 아기들 슈퍼트럭과 마시모가 모든 의상을 찾았어요 자, 서두르죠, 아기들 어서 옷 갈아입어요 와, 아기들 정말 멋진데요 자, 이제 뮤지컬 할 준비 됐죠 오, 이런 스피커가 고장나서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오, 어쩌죠 관객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슈퍼트럭 ST3선을 사용해요 좋았어요, 슈퍼트럭 고성능 음향 장치예요 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리를 키우면 되죠 완벽해요 자, 그럼 쇼를 시작합니다 와, 아기들 좀 봐요 정말 잘하는데요 하하하, 마시모도 무대에서 흔들어봐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줬네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카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허허, 정말 대단해요 흐흐 흐흐 어허, 누군가 곤경에 빠진 것 같은데요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카르 오, 노 제리가 경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트랙에 쓰레기 봉지가 가득한데요 어제뿐 강한 바람에 날라온 것 같아요 컬, 이것은 슈퍼트럭의 미션인 것 같아요 으흠 으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제리. 걱정이 많아 보여요. 경기 연습을 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슈퍼 트럭이 도우러 왔거든요. 뭐라고요, 슈퍼 트럭?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슈퍼 트럭이 도우러 왔어요. 슈퍼 트럭이 다지압을 거에요. 슈퍼 트럭이 이틀어요. 슈퍼 트럭이 전투하늘을 수 있어요. 슈퍼 트럭이 아프다. 오, 슈퍼 쓰레기 트럭이군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럼 청소하기 경주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출발 둘, 셋, 너넬로 아, 너넬, 너넬 너넬 두 친구 모두 우승자예요 아, 제리 친구들에게 청소를 부탁하고 싶다고요 트로피를 찾아야 한다고요 슈퍼트럭,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좋아요 와우, 제리 여기 정말 엉망이군요 트로피가 저 박스들 사이에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아하 자석 8이요 완벽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트로피는 박스와 슬랙이 밑에 있어도 자석에 탁 달라붙을 거예요 정말 똑똑하군요 오, 봐요, 제리 트로피를 찾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이 경기를 하는 날이에요 제리가 정말 신난 것 같군요 슈퍼트럭과 개리도 제리를 응원하러 왔어요 예스, 제리 우승했어요 와, 슈퍼트럭 이거 정말 멋진데요? 고마워요, 슈퍼트럭 역시 우리의 영웅이에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선보여요 , 이리 와요 찌аться